음악과 그림이 있는 청풍명홀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지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숨은 단어 찾기 함께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총 7문제로 1분 안에 3글자 이상으로 된 단어 3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단어 방향 힌트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문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문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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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